너무 어두운가? 오늘은 여기 주의해 오늘은 오늘은 빌러 신디케이트에서 운동봉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동부고개를 갈 거예요. 지금은 새벽 6시고 빌러 클럽 오브 서울 모이기로 했어요. 이곳에 오는 장소가 더 많은 곳으로 가요. 두어, 세, 넷, 세, 넷, 네,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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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투어 벙이 아닌 운동벙으로 양수역 갔다가 동부 3고개를 돌 거예요. 네 아래로 네 아래로 네 아래 네 네 네 네 고 네 주님 예 내 그럼 두 분 삶 카카오 지금 당신은 한 번 더 찾아봐라 한 번 더 찾아봐라 한 번 더 찾아봐라 4회 가수 이에는 5배가 Time 성령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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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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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자덕 분들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이 양수역에서 이제 아마 양평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동부곡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여기에서 두물머리도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달리신 거예요. 아니 내가 체력을 고려를 못 했어요. 한 입 반해졌어요. 저도 오늘 이거 차고 왔어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선크림을 바르고 바르거든요. 제가 피부가 약해서. 선생님은 땀을 좀 더 흘리셔야 되거든요. 아 저 땀이 근데 잘 안 나는 체질이라. 자전거 타고 나서 이제 땀이 많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색상이 보고 해도 이게 채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둘 다 잘 어울린다. 색상이. 상이랑 하이 만들 때 지금까지 배색을 이렇게 다 연구하고 하더라고요. 시리즌을 시나 오리즌을 다 받게끔. 제가 길을 약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아침에 동부곡에를 많이 가는데요. 서울 근교에서 어필하기에 가장 가깝기도 하고. 주말에 차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여기가 털도 많고. 노면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 운동하시러 가는 거라. 출발! 출발! 예, 점심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완전 고강도 운동이다. 배고파서 안 되겠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 나도. 와 이렇게 빨라. 다들 되게 잘 타신다. 발에 뭐가 들어간다? 꿀꺽꿀꺽. 농부 내로 갑니다. 서우 고개가 제일 힘들어. 여기가 제일 힘들어.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앉아야 되나? 아우 무릎이야. 웃으세요. 아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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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가 제일 힘들어. 왠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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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실패는 한번 해봐요 팝트 스피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침에 바나나 한 끼 먹고 나서는 에너지가 따뜻해서 아까 소고기 올라오는데 허벅지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아니 왜 몰라. 네. 네. 여기가 농부 내신 텐데요. 여기에서 다들 보급하고 가요. 여기에서 무조건 보급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편의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다들 보급을 하고 가요. 이 뜻이에요? 네. 쓰레기 분리수거도 다 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하라고 있네요. 아니야, 올라가. 나 앞에 92인간 입은가 지금. 아, 딱 거세죠? 아니야, 나도. 맛있어. 뭔가 커졌어. 2.6kg 정도. 어디다 보면 되나? 아, 진짜. 어디다 보면 되나? 근데 이거 다 넣었는데? 그래도 10kg다. 10kg. 여기 롤이 있는데 이거랑 카메라까지. 에다 가요? 설멧도 안 쏘시고 그냥 가시려고 해요, 대표님이. 문이 좀 해 보시더라고요. 사람 하면서. 자전거에 전기 모터 같은 전기 전기 저 전기 자전거잖아요 전기 자전거 아 진짜? 네 아 뭘 했었어요? 아 진짜? 오 몰랐구나 왜? 대표님 전기 자전거 아 진짜 아 진짜 그냥 물 뿌리는 건데 ㅎㅎㅎ 그냥 물 뿌리는 건데 ㅎㅎㅎㅎ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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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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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뒷바퀴의 펑크가 나셨대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딱 쉴 타이밍이에요. 실랑크 밖에 없죠? 실랑크 없어. 아, 실빵군가 봐. 정신이 한분에게 모두 다 몰랐어. 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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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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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감사합니다.